조니코리아 디지털 이미지 마케팅팀을 맡고 있는 홍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출시된 RX10은 기존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RX 라인업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제품입니다. 기존의 RX DNA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RX10은 24mm부터 200mm까지 광각에서 망원까지 F2.8이라는 고정조립값을 지원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최고의 화질로 촬영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틸트 LCD를 탑재를 하여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MI 슈를 탑재하여 다양한 악세사리를 장착하셔서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FHD 동영상을 지원하여 최고의 화질로 60p와 24p 같은 영화 같은 느낌의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십니다. 이 카메라의 독특한 특징이라든지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24-70과 70-200이라는 렌즈를 많이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데요. 그 렌즈가 이 컴팩트한 바디에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컴팩트한 카메라로 24mm부터 200mm까지 광각에서 망원까지 F2.8을 고정조리개 값으로 지원을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최고의 화질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다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간편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요즘에 NFC와 와이파이 기능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 RX10 같은 경우도 NFC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시고 NFC 기능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사진을 전송시키고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카메라를 대중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카메라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겠지만 최고의 렌즈를 담은 신개념 하이헨드 카메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